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 다룰 종목 LS 워틸을 지구요. 현재 4만 8백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에도 부합권으로 계속해서 횡복권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상단에 머무르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 위치까지 과대납폭짜리 형성되면서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으로 좀 엑시트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구요. 내가 만약에 LS 머티리얼즈 좀 갖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고 내가 저점에서 좀 미리 진입을 해보고 싶다. 내가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 효과까지 전부 다 안내 드릴 테니까 영상 집정해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LS 머티리얼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구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LS 머티리얼즈 차트부터 한번 보자면 일단 상장 초반부터 굉장히 매집이 잘 됐죠. 매집이 잘 되면서 이 당시에 어쨌든 파두 사태가 좀 나오게 되면서 IPO 섹터에 관련한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한번 보여줬다. 자 그리고 이제 5만원 자리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 5만원 자리 라운드 필기 자리죠. 자 이 라운드 필기 자리 저항선화 만들어놓고 윗골이 달리면서 그 이후에는 박스권으로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LS 머티리얼즈 어쨌든 보호 예수물량이 있었죠. 보호 예수물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호 예수물량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IPO 섹터에 대해서 항상 보호 예수물량이 있는데 첫 번째 공모가 그리고 두 번째는 소화가 어디에서 되었는지 소화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공모가 얼마였습니까? 아 6천원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만원이라는 지지란을 형성을 해놓은 것만으로도 이미 이 공모가를 대비를 했을 때는 얼마 내려오지 않았다. 얼마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공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상단에서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다. 절반도 안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호 예수물량이 대체 어디서 소화가 됐느냐.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상단에 저항선 만들어놓고 일시적인 차이시력 매물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아래 꼴이 만들면서 다시 한번 수급 붙여준 지금 이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추세 이후에 다시 한번 N자형 하락으로 지금 이 포인트에서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보호 예수물량이 소화가 됐다. 자 그러면 이 보호 예수물량을 소화한 주체가 누구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이 주체 누굽니까 여러분? 결국은 세력들이었다. 외인과 기관에 더불어서 세력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도 전부 상단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점이라고 책정할 수 있는 지금 이 3만원 부근에서 기술적인 반등만으로도 충분히 상단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5만원 자리에 악성 매물이 좀 남아있는 지금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낙복자리가 대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 2차전지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자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자 미국에서 4월에 있을 대선 때문인데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 어떤 사람이에요? 자국민과 자국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IRA라는 정책이 있죠.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쨌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를 시키려고 발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IRA 정책이 어쨌든 25년에 활성화가 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대선이 끝납니다. 그 전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4월에 있을 대선에 다시 한번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 IRA 누가 만들었어요? 바이든이 만들었죠. 그래서 바이든도 연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트럼프 대 바이든이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이 트럼프가 IRA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자국과 자국민, 자국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 IRA 뭡니까 여러분? 북미에서 생산된 부품과 광물을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혜택이 들어갑니다. 세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 IRA라는 걸 발휘했다는 거는 어쨌든 중국망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가 그러면 북미에서 어떤 나라든 북미에서 생산된 부품과 광물을 사용하면 전부 다 혜택을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바이든이랑 약간 대조를 해봤을 때 트럼프가 약간 오위에 있어요. 약간 오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IRA를 폐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래서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섹터가 계속해서 자금 이탈이 생기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반경직을 일으킨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수급을 도와주고 있어요. 외인과 기관들에게서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앞으로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좀 한번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전에도 LS머트리얼즈 제가 문자로 한번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3만원 부근 그러니까 12월 14일입니다. 자 이 부근이었고요. 3만원 부근에서 IPO 테마로 상장 직후에 급등 패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라운드팩의 자리 저항 예상되고 49,000원선 이 자리죠. 49,000원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운드팩의 자리에 정확하게 저항을 맞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6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자 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LS라고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저점에서 내가 미리 진입을 해서 고점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도록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그리고 얼마에 그리고 왜 사야 하는지까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가 설정까지 안내를 드렸다. 목표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장 직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분봉으로 체크를 하면서 어디서 수급이 받쳐주고 있고 어디서 차이시련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전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남겨주시면 전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상단에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시는 거 사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거래량이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쁘진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올라타시면서 단계적 대응을 하실 거였으면 손절도 굉장히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꼭 이렇게 010-5073-8568번 이렇게 연락처를 남겨드리면 나 여기서 물려있어요. 여기서 물려있어요. 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시는 분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상단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애초에 아니에요. 내가 눌림목 매매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안 나오니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지금까지 마이너스 20-30%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미리 눌림목 매매 하실 필요 없고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실 이유도 전혀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점이 5만원 부근에 있는데 이거 올라타시면서 매집해봤자 우리 몇 프로 먹는다고 올라탑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2차전지에 우리가 아무리 욕심이 나고 내가 공부했던 섹터가 2차전지라고 하더라도 굳이 LS 머티리얼지를 통해서 우리가 되게 극단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 지금 어쨌든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많이 빠졌고 이러한 자금은 또 어디로 들어갔어요? AI 반도체랑 초전도체로 좀 흘러들어갔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다시 한번 섹터에 대한 수만매를 좀 노려보려면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걸 좀 기다려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전략만 가져가면 우리는 충분히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받아보시려면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010-5073-8568번이라고 LS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또 나중에 이렇게 저점에서 매집했다가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때 돼가지고 또 궁금해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애초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거니까 지금 보시잖아요. 얼마에 그리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직접 안내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010-5073-8568번에 LS라고 남겨주시고 종목 안내 받으시면 바로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관심 종목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지켜보세요. 관망을 먼저 해보시고 이러한 종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만큼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010-5073-8568번에 LS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놀아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